오빠가 나쁘게 보면 되게 미안해요. 근데 굳이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. 아이고 나는 또 나대로 마음 약해져가지고 아니야 뭐 너가 그런 애면 그런 거지. 그런 걸로 나한테 뭐 미안해 할 필요는 없고. 내가 미안해. 내가 괜히 그런 거 말해가지고 너 신경 쓰게 해가지고. 뭐 그런 생각도 들고. 제가 어제 데이트를 했어요. 거의 1년 만에 이성과 데이트를 했어요. 근데 좋았어. 좋긴 했어. 거의 뭐야 거의 6시간 7시간 가량 같이 있었거든요. 근데 데이트 하면서 난 이 생각만 들었어. 얘 나한테 관심 없구나. 얘 나한테 관심 없네. 근데 왜 만나고 한 거야? 짜증나게. 이 생각이 들었고 중간에 이런 생각까지 했어. 아이씨 집 가고 싶어. 아이씨 집에서 게임이나 할 거야.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상심했어. 왜냐면 얘가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뭔가 되게 나한테 관심도 없어 보이고. 아니 애초에 왜 만난 거야? 그냥 목적이 불분명하면 전 의심이 많아져요. 목적 없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어. 그래서 얘 일단 일단 목적을 모르겠어. 만나자 했는데 딱히 후유를 보이지도 않고 뭔가 호감 표현 그런 것도 없어. 그래서 아니 씨 뭐 왜 이러는 거지? 뭐 괴롭히는 거야? 그러니까 뭐 벌칙 게임인가?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조금 마음이 괴로웠어요. 그래서 한 번 그냥 말을 질렀어. 말을 질렀어요. 말을. 말을 싸 질렀어 그냥. 왜냐면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니까. 야 너 이렇게 나한테 관심 없어 보이는데 왜 만나자고 한 거야? 이렇게 그냥 확 말했어. 그러니까 걔도 조금 생각하더니 아 그 오빠가 막 그랬잖아요. 막 이렇게 화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뭔가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는 게 보이더라고요. 되게 미안하대 일단. 되게 아 미안해요. 그래 보였어요.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. 그리고 조금 그제서야 걔가 뭔가 속이 풀린 듯이 막 말을 했어. 자기는 뭐 누굴 만나도 막 이렇게 했고 남친도 옛날 남친도 이걸로 되게 싫어했었던 것 같다. 근데 오빠가 말해주니까 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 이렇게 걔 인생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. 걔는 소개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풀만한 상황을 못 만들었어. 애는 그냥 속에 그냥 묵혀놨던 얘기를 이제 풀려서 막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막 그제서 뭔가 조금 진지한 자기도 속 깊은 그녀의 속 깊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. 근데 듣는 것도 울컥 하더라고. 걔도 그대로 막 힘든 일 있었고 슬픈 일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정신과 약 받고 정신과 다니고 뭐 그랬다는데 공감이 되죠. 정신과 선배로서 공감이 되더라고. 그리고 막 나같이 아픔이 있는 애구나. 아 근데 그렇게 한 7시간 가량 같이 놀았거든요. 대략충. 만나고 얘 집 보내고 난 집에 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도 뭔가 우울해. 뭔가 뭔가 되게 아련한 우울함이 자꾸 나한테 그리운 우울함? 그리운 막 아련함 같은 게 자꾸 막 생각이 나. 그래서 오늘 2시에 밥 먹고 배가 안 고프네요. 밥도 먹다 말고. 뭔가 얘가 나한테 큰 효과를 만들게 했나 봐. 큰 영향을. 일단 그녀는 엄청 이뻤어요. 얼마나 이뻤냐면 딱 얼굴 볼, 본 순간에 난 저, 난 그녀의 목소리도 들어 볼 수 없겠구나. 그녀는 날, 그녀랑 눈 마주칠 일도 없겠구나.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뻤어요. 왜냐하면 나는, 나는 되게 잘생기지 않았고 그녀는 나처럼 못생긴 애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. 아 그리고 참고로 하는 말인데 내가 나 못생긴다고 하는 게 자존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.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야.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야. 난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 있어. 근데 꼭 이 얘기 하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감 좀 가져, 자존심 좀 만들어. 자존감을 가져 라고 하는데 난 진짜 세상 당당하게 살아. 그냥 못생긴 건 사실이라서 말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뭐 자괴감 들고 자신감 없게 있고 그러진 않아요. 근데 그런 애가 날 만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. 빠티슈가 아닌 이상 뭐 이유가 있겠지. 계속 만나 보는데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자꾸 걔 생각이 나네요. 그리고 그 생각이 자꾸 드니까 막 난 나대로 우울하고 막 생각나는데 답답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. 아 그래서 걔가 자기 뭐 좀 싸가지 없게 뭐 단답적으로 상대방한테 관심 안 보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자기가 아예 증명하듯 보여줬어. 걔가 카톡 한 모든 내역을 보여줬어. 근데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. 다 그냥 말을 이울 수 없게만 말하더라고. 카톡을. 그래서 자기 원래 그런 거 같은데 오빠가 나쁘게 보면 되게 미안해요. 근데 굿을 입어보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. 아이고 나는 또 나대로 마음 약해져가지고 아니야. 뭐 네가 그런 애는 그런 거지. 그런 걸로 나한테 뭐 미안해할 필요는 없고 내가 미안해. 내가 괜히 그런 거 말해가지고 너 신경 쓰게 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옛날에 안 좋은 일도 당해서 남자 만나는 거 힘들어한다.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한다. 대학교 가는 것도 막 무섭다.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. 그런 애도 그런 아픔이 있구나. 그렇게 잘나고 이쁘고 다 가진 거. 세상 다 가진 것 같은. 벤츠 타는 남친만 만나면 되겠다. 아니 이미 벤츠 타는 남친이 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인데도 이 쪼꼬보. 이 쪼꼬보한테 와서 그런 자기 인생 허심타는 얘기를 하는데 울컥하더라고. 오죽하면 이런 얘기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. 니가 만난 남자들 다 합쳐도 나만도 못한다. 왜냐면 남자들이 너무 나빴거든. 그녀를. 그녀와 만난 남자들은. 그래서 내가 최스. 그녀가 만날 수 있는 최상의 남자인 수준이었던 거야. 자뻑이 아니고. 군계 1악. 아니 군계 1악도 아니야. 어. 한번 비유를 해보죠. 백마리의 시궁 창쥐를. 그. 백마리의 시궁 창쥐보다는. 한 마리의 누에 고치가 낫다. 이 생각이 들 정도로. 상대적으로 내가 그녀에게 너무 높은 남자였던 거야. 왜냐면 난 누굴 때리지도 않고. 뭐. 임신 시키고 낙태 시킨 적도 없고. 당연한 건데. 뭐. 범죄에 연료된 사람도 아니고. 그래서 진짜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. 내가 널 제일 안전하게 만날 것 같아. 왜냐면. 너무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아서. 그녀가. 그래서 이 생각이 자꾸 든 탓일. 사실. 때문일까요. 그냥. 너무. 그냥 우울하고. 마음 아파고. 삼각은 자꾸 나고. 왜 날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건지. 그녀는. 생각이 드네요. 연락하기도 무서워. 카톡. 카톡은 애초에 모든 알람 끄고 사는 애가.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니까. 사회화 안 된. 야생동물 같네요. 그래서 뭔가 우울했어요. 데이트를 했는데. 너무 남는 거 없이 우울하고. 공허한 기분이네요.